선거 때마다 국민들을 당황케 하는 황당한 공약으로 유명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. 다음 대선에서는 후보 허경영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. 허경영 대표는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창업주의 양아들이다,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보좌진이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돼 출마 자격을 잃었습니다. 우종환 기자입니다. 2년 전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방송 연설입니다. 자신을 삼성창업주 고 이병철 전 명예회장의 양아들이라고 소개하고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보좌진이었다고도 주장합니다.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밀 보좌역이 되어 박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살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. 이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제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,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. 법정에서도 허 대표가 진실이라고 고집하자 앞서 1심 법원은 판결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만큼 허 대표는 다음 대선은 물론 그 다음 대선도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. 허 대표는 앞서 2007년에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실행을 선고받고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. MBN 뉴스 우종헌입니다.